이거 휴식한테 이겼어요. 한 번 하고 계십니다. 신어먹고 계십니다. 그래서 한 번 하고 계십니다. 그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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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켓만 걷지. 아 웃었더라. 아유 라니야 긴 분 아저씨야. 이번에는 언니 된다면서 축하한다. 이번에는 제가. 아유 라니. 라니 너무 잘해. 라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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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은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동상이 뭐. 마지막 촬영 날인데요. 어느새 이렇게. 시간이 흘러가지고. 출산의 시기도 다가오고. 또 촬영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처음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. 처음 가족과 함께 나온 프로그램이어서. 좀 긴장했던 날도 있었던 것 같고. 시작하기 전부터 고민이 많았는데.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을 아껴주시고. 또 특히 그중에 라니를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. 찍는 내내 정말 황성하고. 또 기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여러분. 너무 감사드리고. 또 이제는 제가. 또 다른. 새로운 가족을. 만나기 위해서.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니까. 건강하게. 또 새로운 모습을. 뵐 수 있도록. 나돌이 잘 출산하고.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동상이몽. 사랑을 지켜봐 주셔서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을 지켜봐 주셔서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사랑을 지켜봐 주셔서. 사랑을 지켜봐 주셔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